진еб자즈의 설명 아 대뱉으면서 아 를 하는거야 이렇게 하는거야 !! 그 음소리가 기대되지 다시 굿. 한 번만 더. 아... 그럼 어디 씹시다. 발성부터. 발성부터. 숨을 깊게 훅 들이켜. 짧은 시간에 훅 들이켜서. 이 배 밑으로. 갈때까지. 아... 내뱉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거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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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음... 음... 다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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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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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계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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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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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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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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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式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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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으니까 이제는 기본 발성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저기에서 우리가 제비노전기를 배우다 말았지요? 다혜님이 진도 알죠? 우리 진도 나가던 진도 기억해요? 꼼꼼이니 우리 수요쪽에서 우리 진도 나가던 있어요 전혀 끝까지? 끝까지? 아하 근데 이제 투웨이야 일단 발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렴을 배웠으니까 보렴을 지금 우리가 배우다 말았지라 그걸 배웠어 그때 어디까지 봐서 보렴 저기 뭐 중머리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하 그냥 불러 같이 그런가 이제 또 배워왔어 그것도 다시 배워야죠 아무나 아무나 차근차근 배워야지 예쁘기도 하지 차근차근 배울 거니까 이제 우리가 향발 하나씩 갖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번 내년 발표 때 향발 조그마한 심불제 같이 생긴 거 있어 조그마한 심불제 같이 생긴 거 향발 두개 해가지고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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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해서 이렇게 비드미컬하게 약간의 율동을 곁들여서 그렇게 할 거예요 도량정정 그런 것도 동반 화류 멋있어 그런 것을 배울 거니까 노래를 미리 배워야지 되지 않겠지요 그럼 가십시다 먼저 거시기를 하고 긴 중머리를 먼저 하고 산내 시작 산내 산내 소 소 소 소 소 시작 소 송수구구 붙이면 상내 송수구구 시작 상내 송수구구 상내 송수구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